자 이번에는 모든 배우분들 모시고 단체처료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. 자리로 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순서는 저를 기준으로 이정신씨가 이쪽이고요. 그리고 윤종훈씨, 조윤희씨, 윤종훈씨 옆에 조윤희씨, 그리고 신은경 배우님, 그리고 이유비씨, 그 다음에 황정음씨, 엄기준씨, 이준씨 이렇게. 무대가 꽉 차죠.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. 딱 좋습니다. 지금 아주 좋습니다. 저희 그러면 시선은 역시나 왼쪽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그리고 가운데도 시선 한번 봐주시고요. 네 그리고 오른쪽에 또 우리 스태프분들도 계시니까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 저쪽 시선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또 마치 이정신씨가 손을 흔들어 주셨거든요.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배우분들 다 같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. 함께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보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 또 이렇게 배우분들 다 모였는데 손아트 한번 다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? 네 각자 또 손아트 지금 네 UBC는 가운데서 하트를 딱 보여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K하트를 또 보여주시고 어 이준씨도 또 하트 보여주고 계시네요. 다 같이 가운데로 시선 맞춰서 한번 봐주시고요.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끝으로 다 같이 조금 더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자 그러면 시선 다시 또 저희 가운데 함께 봐주시고요. 네 워낙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7인의 부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파이팅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. 네 하나 둘 셋 파이팅! 저희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 그리고 저희 오른쪽도 함께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